됐어 서원중 형님 아 우준이랑 같이 계셨네 어? 전남편으로 온 거 아니면 나가줄래? 아니면 똑바로 존대하시던가? 후추인 그렇게 발견 즉시 사살하겠다는 향수를 팍팍 풍겨가면서 멋대로 해석하네 총기 난사범 두둔하려고 온 거야? 아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담당관님 앉아있어야 돼 어? 괜찮아요 누구시죠? 충성 103사단 헌병대 중사 박분구입니다 조사받던 분 아닌가요? 왜? DP들도 작전에 포함되다 보니 보조 역할도 필요하지 않습니까